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퀴즈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성경책 66권 중에 설교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성경책 하는데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신명기에 많이 기록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신학에서 설교가 가장 많은 신학의 책은 무엇일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설교예요 사도행전 안에 설교만 28번이 기록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은 설교 시리즈가 생겼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28번의 설교를 한번 쫙 해보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의 28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놀랍게도 변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는 잊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제자들이었어요 기껏해야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발견한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 A community that boldly proclaims the word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이상한 종교 집단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술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이 조롱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방언을 멈추고 숨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숨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앞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해요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오전 9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세요? 16절에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오늘 담대하게 구약에 있는 요해 1서 2장 28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그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혼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로 아래는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언제 이런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니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를 보면 1대1 제자 양육도 안 받았어요 새가족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오마이갓 요에서 2장 28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만 받는다고 해서 담대해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피러가 I don't know Jesus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know this guy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19세기의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갖고 온 듀와이드 L. 무디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되게 단순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수십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루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서 죄책감에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에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요 밤중에 거리에 나가니까 전도할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19세기 말에 밤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메나탄도 아니고 포텔리도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밤중에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 술 주정꾼을 만나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술 주정꾼이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와일 엘무리가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와서 잤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누가 갑자기 무디 선생님의 집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오 마이 갓 3개월 전에 예수 말 듣고 화를 냈던 술 주정꾼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본인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날 나한테 예수라는 얘기했을 때 화가 많이 났대 근데 화가 났는데 이상하게 계속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떠나지 않았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나에게 이 예수님을 말해준 내가 화내면서 삿대질했던 사람을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담대한 선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담대하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담대하게 말씀을 우리는 숨겨놔요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소중해서 아끼고 있어 너무 소중해서 숨겨놓고 있어 꺼낼 생각을 안 해 선물이 포장되어 있는데 아예 이것을 오픈할 생각을 안 해 그게 우리의 예수의 전부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 받기를 축복합니다 꺼내세요 베드로보다 우리는 성경 훨씬 많이 알아요 베드로보다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시간이 어떻든 어떤 방법이든 그 예수님이 드러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렇게 주일 앞에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적어도 제 설교를 통해 한 용원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한정원인 마음 제가 쏟아붓겠습니다 아시아 제 설교 스타일은 가만히 저는 저는 가만히 좀 가만히 가만히 하고 설교하고 싶어요 안 돼 지난주에도 수원중앙침녹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안 돼 근데 회중들은 그걸 그게 너무 익숙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예수님을 숨기지 맙시다 오늘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도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담대하게 숨기고 있습니까 왜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나만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붙듣는 공동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을 붙듣는 공동체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아 베드로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을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았냐면 예수님의 고향을 알았어요 어디죠? 나사렛 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에 먹는 사람을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여기까지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님의 전부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거기를 뛰어넘고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부활을 언급하는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요 오늘 2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분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제가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오늘 한국에 가서 분당의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목회의 그 어려움을 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절기 설교예요 절기가 뭐냐면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여러분 생각해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부활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에는 예수님이 오셨네? 여러분 아세요? 매년 절기 때 같은 설교의 그 복음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저한테 이번 부활주일날 본인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 이만큼 하고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단임 목사가 부활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려고 절기는 지켜야지 딴 데는 모르지만 이건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요번 부활주일 메시지를 찾았네 어디서 찾았을까요?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찾아왔어요 3월 31일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 오늘 다 얘기하면 그날 못하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 근데 오늘 해도 여러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은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3년 있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He is alive!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클라스를 들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설교하게 들었어요 제가 한 5주 됐을 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는 똑같아 매주 똑같아 어디서 누가 했든 이분의 메시지는 딱 하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라 매주 똑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설교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한번 해봐 Why? Why do you think that way?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머리로 그냥 제가 막 따졌어요 설교가 제가 봐도 아웃라인이 없어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One Two Three가 없어 그냥 시작부터 Believe Jesus 마지막 And receive eternal life 그런데 교수님이 계속 하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You wan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빌리그램의 preaching and your preaching? 저의 설교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의 다른 점을 얘기해 주겠대 You may preach better than him 네가 빌리그램 보다 설교 더 잘할 수는 있어 But I tell you the difference 제가 그날 엄청나게 한방울 먹었어요 When 빌리그램 preaches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 후에 이렇게 영접기도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경기장에 막 수천명 명이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막 경기장에서 막 스테리엄에서 우리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When 빌리그램 preaches When he preaches the gospel Spirit of God works in the people's heart And they respond by giving their life 빌리그램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린다고 해요 교수님 저한테 딱 한방 When you preach Nobody Nobody Comes to Christ 제가 그때 아 이게 완전히 신학생으로 깨지는 날이구나 아 설교는 내가 말을 잘해서 좋은 얘기를 줘서 막 사람들 기쁘게 하고 아니라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부활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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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할게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주무신 것 같아서 좀 깨울게요 여러분 요번에 아시안컷 보면서 야 한국 축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다 지는 게임이었잖아요 그쵸? 두 번 다 1분 남겨놓고 와 어떻게 그런 페널티킥 그것도 호주 선수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손흥민 선수 그 엄청난 킥? 와 진짜 만나고 싶어 어?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늘 본당에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교회 오세요 10시 LED로 틀어드릴 테니까 그냥 오세요 Free No Charge 그냥 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구에 스토리가 많잖아요 한 스토리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손흥민이 아니라 골키퍼요 조현우 조현우 선수는 믿음이 있는 골키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골키퍼요 근데 이 조현우 선수가 16강 전에 사우디 전에 기도하는 아내가 페널티 킥이 오면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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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던져서 막으라고 왜냐하면 페널티 킥은요 골키퍼가 한쪽으로 몸을 크밋해야 돼요 공이 온 다음에 가면 늦어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가만히 있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우디 전에 기가 막히게 우리가 또 연장전에 가잖아요 첫 번째 아내의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갔네 근데 공이 오른쪽으로 왔는데 방향은 맞았는데 본인은 밑으로 가고 공은 위로 가서 들어간 거예요 1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대요 두 번째는 아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아내의 말을 듣다가 우리나라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공이 오른쪽으로 온 거야 되게 단순한 남편 골키퍼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아내의 말을 듣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공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한 번 더 믿어보자 한 번 더 믿어보자 해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했고 또 막았어 근데 끝나고 나서 승부차기를 잘 막았던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아내 아내가 나에게 뒀던 조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제가 한국 축구를 얘기하냐면 부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진 죽었어요 죽은 거야 두 번 저는요 도미니카에서 김진호 목사님이랑 보는데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너무 느려 화면에 공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진다는 소식 듣고 쉬찼 다음에 그냥 자러 갔어요 자고 다음 사역지로 가서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날 보자 우리 이겼어요 이겼어?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호주전도 다 진 거예요 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보니까 1대1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는데 손흥민이 논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4강전 화요일입니다 10시예요 이곳에서 이깁니다 이긴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겨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이겨 이겨 요르다는 이겨 그리고 더 기쁜 게 뭐예요? 1번이 졌네?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 이란이랑 붙을 거예요 이긴다? 진다?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우승한다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할 때 반응이랑 제가 10분 전에 한 설교 반응이 달라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부활은 확실해요 축구 우승은 축구 우승은 확실하지 않아 토요일 날 10시가 결승전이에요 여기서 봐야 돼 근데 문제가 한글 학교가 시작하는 날이 토요일이야 어떻게 해? 누가 날 찾아와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시죠? 나의 힘을 해보다는 거야 제가 들레마에 빠진 거야 우리 애도 한글 학교 안 다니는데 그냥 생각하면서 한국말로 한국방송에 축구를 들으면 한국말이 늙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론? 아니다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말을 가르치자 그래서 토요일은 알아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우승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한국 축구가 64년 만에 우승할까? 진짠가? 가능한가? 맞겠지? 틀리지 않겠지? 아니요 오늘 사도 오늘 베드로는 확실히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2017년에 개봉했어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책 그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쓴 주인공 리 스트로로벌이라는 분의 책이에요 이분은 신문기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예를 대 로스쿨 다니면서 시카고 트리빈에 활력했던 저널리스트 중에 최고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식당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근데 이 사건에 그 딸을 생명을 구원해 준 기독교 간호사를 통하여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참 재밌어요 기도가 막혔는데 기도하는 여자가 와서 막힌 기도가 뻥 뚫리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스트로벌의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가 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명한 기자가 아내가 잘못된 종교에 빠졌다는 확신을 갖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하나하나씩 샅샅이 뒤지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봅니다 전문가를 찾아봐서 인터뷰까지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재밌어 그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를 그만둬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변진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그 능력을 붙듣는 한국 축구보다 여러분이 꿈꾸는 직장보다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삶의 모습보다 부활을 붙듣는 능력을 붙듣는 능력을 붙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나 정말인가 사실인가 이런 고민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전하는 공동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전하는 공동체 A community that spreads salvation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사도행전의 초대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앞에 성령이 임하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2장에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 네 가지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보다 기적보다 나눔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지막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 구원의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새로운 찬양 Holy Forever 요새 미국을 엄청나게 그냥 교회에 큰 은혜가 있는 영어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 번 유튜브에 가셔서 한 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게 뭔지 아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됩니까? 오늘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누저지 온누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의 교회인가를 단임 목사로 점검해 봤어요 말씀, 기적, 나눔 뭐 그냥 오케이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한 게 바로 마지막 구원의 공동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세 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순도 가시고 교회 공동체도 들어오시고 사역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신 거명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젊어서 저랑 월요일날 조찬하면서 1년만 바꾸제 그래서 제가 노 땡큐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목회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면 매주 똑같은 사람들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He's always next to you Because he's your husband He can't go anywhere But too bad 여러분 보면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맨날 똑같은 데 앉아계세요 맨날 거기 앉아계세요 이쪽으로 올까요? 맨날 여기 이쪽만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뒤에 계신 분은 맨날 뒤에 계세요 저는 솔직히 오늘 좀 담대하게 설교할게요 제가 오늘 이브 때도 설교했는데 제 단임 목사 자리를 내놓고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올해 올해 교회 전체가 100명의 성도를 전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어떤 분 되게 좋아해 야 가만히 있으면 12월 31일만 되면 이 마크채 목사님 사라진다 제 단임 목사 자리를 내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만큼 소중한 영혼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너무 여기 편해요 너무 좋아요 사람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맨날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더 큰 숫자를 생각했는데 제 자리 좀 지키고 싶어서 제가 솔직히 천명까지 생각했어요 올해 천명 전도 안 하면 나 그만둔다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고 뭐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 개척도 해도 되고 maybe 우리 아내가 꿈꿨던 나의 은퇴가 이런 게 아닌가 정말 그래요 올해 우리 교회가 100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역할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매번 예배하는 건 저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전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 제가 오늘 밑에 내려가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일어 쓰세요 제가 볼 때 이 예배 안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분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100명 이상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돌아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박자가 맞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숨겨놓고 있었을까?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주 교회를 꿈꾼다는 하목사님 책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성령님은 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완성하시는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초점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맞춰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한 영혼을 보고 있어요? 한 영혼을 보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 구원 전하는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예수님 알고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누저지 온누리 교회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고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편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제가 꿈꾸는 것은 잘 돼 있고 많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매번 구원할 수 있는 100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다른 목사님 모셔서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다가 개척할 거야 근데 여러분 못 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오늘 새가족 팀이랑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뭐냐면 새가족 그만 받자 다른 교회에서 넘어오시는 성도님들 그만 받자 초신자 외에는 받지 말자 진짜 완전히 그만둘 생각을 하고 100명도 해보고 이제 등록은 초신자만 등록받는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새가족을 환영할 때 초신자가 예수 믿는 거 오늘도 5주차에 한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다녔던 교회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99명이 남았네 한 명 살려주셨네 제가 다 99명 할까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한 명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